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나타났죠. 기존부터 계속 국민의 편에서 지금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의원이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죠. 지금 김병욱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뒤에 있죠. 지금 금융위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공매더들과 상당히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은폐 축소하려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지금 국민이 뒤에 있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여야 됩니다. 계속 밀어붙여서 그리고 실제로 진행하고 있죠. 불의와 타협을 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는 사람이 많겠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겠지만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는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또 불도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 뻔히 하고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죠. 예전 같았으면 전부 다 국민은 그냥 개돼지다라고 그냥 밑밥을 깔아놓고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거의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이제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만 내 편.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나타나고 있죠. 지금 박용진 의원과 그다음에 민주당 그리고 김병욱 의원 상당히 타협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국민의 편에서 지금 계속 앞만 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진행이 계속되면 바뀌겠죠. 중간에 좀 진행을 하다가 이거 뭐 안되겠다. 자꾸 이거 금융 카르텔들이 너무 지금 시장을 자꾸 어떻게 바꾸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되겠다. 그리고 포기를 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바꾸려고 바꾸라고 압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핑계를 대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하려고 하고 있죠. 뭔가 시스템을 잡으라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리고 공매도를 무조건 일단 그런 거 안 돼 있어도 대강대강 해서 공매도 치게 하자. 안 그러면 외인된 외국인들 다 도망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들을 계속 하고 있죠. 거기다가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진짜로 이거는 뭐 전문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유동성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20년 전 사람이죠. 20년 전 우리 주식시장을 보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이 뒤에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주식 공매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을 국민들이 완전히 지지를 해 주겠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공매도 재개는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공매도 재개는 시장이 바로 잡혀야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공매도는 그냥 없어야 됩니다. 폐지가 답입니다. 폐지가 답. 내용 한번 볼 텐데 금융위가 불법 공매도 은폐 축소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이번에 무슨 또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단체를 하나 만들었죠. 공매도를 잡아내겠다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과연 제대로 일을 할지 의문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특검하듯 해야 되죠. 특검 완전히 특검하듯이 중립에 딱 서서 문제 딱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봐주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완전한 물갈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공매도는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금융 카르텔이 잘 안 끊어지겠죠. 폐지가 답입니다. 자꾸 공매도 어쩌고 해서 외국인이 나가네 마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일 없습니다. 나간다 그러면 내보내면 되죠. 그러면 롱 포지션에 있는 외국인들은 다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20년 이상 이 박스에 갇혀 있었냐.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 이런 공매 세력들이 원기처럼 붙어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다 보니 계속 뭐 내려서도 먹고 올려서도 먹고 하니까 개인들 뒤통수 치고 주가는 안 올라가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나만 돈 벌면 되지 뭐. 사기치기 딱 좋잖아. 딱 그거죠. 우리나라의 공매도는 그야말로 사기 집단이다. 그런 사기를 합법적으로 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공매도 재개 시장 바로잡혀야지 가능하다. 불법 공매도 조사 내용 상세 공개를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죠. 금감원 공동대응 사전 모니터링 등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야지 실컷 다 치고 나서 에비던스를 준비를 해놔라. 나중에 우리가 조사할 때 그거 없으면 알지.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잡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사전에 잡아내죠.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회 세계불법 공매도 사례를 제시를 하면서 공매도 재개는 시장의 공정이 바로 세워졌을 때가 아니라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시장의 공정은 바로 세워지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냐. 폐지입니다. 폐지. 지금 이 내용을 좀 보시면 박 의원이 확인한 감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 시장 조성자가 각각 20일, 8일, 1일간에 걸쳐서 불법 공매도를 한 것을 적발을 했죠. 단순히 세계 증권사가 하루 혹은 1, 2회에 걸쳐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인된 것만 이 정도인데 이게 얼마나 많이 자행이 되고 있을까. 공매도 금지 이런 거는 지금 우리나라 3거래일 결제 시스템에서는 거의 뭐 금지를 해도 그냥 번망이 너무나 허술하다 보니까 웃으면서 웃기고 앉아있다. 그러고 있겠죠. 또 같은 편인 느낌이 너무나 크게 들고 있습니다. 금융위하고. 보면 단순히 세계 증권사가 하루근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금융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공매도 수량과 종목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일에 보안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무조건 오픈해가지고 뭔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 보안이야 보안. 그리고 얘네들 한번 봐주자. 이런 거죠. 지금 감싸들고 있죠. 금융위가. 감싸면서 개인들은 이런 이제 쉬쉬하고 넘어가게 되면 결국 개인들이 전부 다 덤특이를 쓰는 겁니다. 덤특이 쓰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만들고 보안을 이유로 얘기를 안 하죠. 처벌도 안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곤매도 상황이고 금융위의 이런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또 금융위가 이번 조사에 금융감독원을 패싱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보통 이번 조사 같은 절차를 진행할 때는 금감원도 함께 하는데 금융위 혼자서 불법 공매도 조사를 진행했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공매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금감원을 배제시켰다.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금감원은 배제시켜버리고 금융위에서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계속 그렇게 공매도를 옹호하는 어떻게 불법을 계속 저장하게 불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런 스탠스를 쓰고 있는 게 바로 금융위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제라도 금융위는 금감원이 시장 조성자들의 불법 행위를 재조사하고 금감원의 증권거래소 종합검사의 공매도 불법 행위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증권거래소 종합검사의 공매도 불법 행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증시에 가장 뜨거운 감자고 가장 큰 사기를 치고 있고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 그 세력이 바로 공매도죠. 공매도 재개 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고 사전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빨리 공매도 종합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죠. 특히 사전 무차의 공매도 차단 시스템까지 당연히 이게 마련되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 그거는 불법을 조장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금융위 특가만 한번 들어가야 되겠죠. 이상하죠. 지금 하는 행위가 그로 계속 주장하는 게 공매도 다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유를 대고 있는 게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을 대고 있는 게 시장 조성자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을 해줘야 돼. 외국인들이 다 나갈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전 무차의 공매 차단 시스템 이거가 마련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거는 해선 안 되겠죠. 6월 달도 그래서 무조건 안 됩니다. 이거 되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법도 상당히 강하게 밀어쳐야 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하다가 걸리면 기본 벌금을 먼저 물리고 얼마가 되었든 간에 기본적으로 벌금을 물리고 기본적으로 구속 조치를 취해야 되죠. 철창 신세를 지게 해야 됩니다. 경제 사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법을 다 만들어 놓고 모든 게 완벽하다 싶으면 그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이거 지금 확실하게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런 분위기로 계속하면 영영 이거는 공매도 금지를 계속해야 됩니다. 끝까지. 지금까지 금융위가 언급한 모니터링은 사후 적발 차원의 접근의 무게를 두고 있죠. 그냥 이 얘기는 뭐냐면 사후에 적발하는 것은 그냥 눈 감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다 치고 나서 삥땅 다 치고 나서 안 걸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걸리게 하면 된다. 알겠지? 그렇게 지금 판을 깔아주는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판을 깔아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전에 하다 걸리면 얄짤없이 잡아가지고 깜빵에 집어서 쳐놓고 50억에서 1000억 정도 이 정도 때려줘. 때려서 한 번 잘못 치면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금융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겠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 발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금융시장의 발전이 일어나야지 제대로 또 선진국 행렬에 빠르게 더 크게 성장을 하겠죠. 지금까지 사후적발 이런 부분은 사전적발로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제일 전에 이게 또 문제죠. 결제일이 3거래일 체제니까 주식 없이 매도한 당일 해당 주식을 갚아버리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이게 변종호매더죠. 그러니까 막 찍어낼 수 있죠. 예전 삼성증권에서 그런 사건이 났듯이 100만 주 정도를 더 찍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주를 더 찍어내가지고 그냥 계속 팔아버린 거죠. 무조건 팔아버린 거죠. 팔았다가 장 끝나기 전에 쭉 내려갔을 때 조금씩 사가지고 갚아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 공매도 안 쳤는데 그러면 못 잡는 거죠. 지금 이렇게 허술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전에 바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 반드시 구축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매도가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시스템 구축해야 되죠. 그게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는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만간 법안도 발휘할 계획이다. 이게 바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제하기 전에 주식 없이 매도했다가 다시 사는 이런 변정 공매도 이런 부분도 해당 시스템 구축을 하는 쪽으로 발휘를 할 계획이죠. 이런 부분이면 지금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뒤에는 웬만한 국민들이 다 밀어주죠. 지금 국민들 공매도와 공매도 잔당들 싸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이거 만드는데 문제없죠. 만들면 되죠. 불법을 잡아내겠다고 이걸 만들자고 하는데 그걸 자꾸 못 만들게 한다 그러면 뭔가 문제 있죠. 탈탈 털어야 됩니다. 검찰 쪽에서 탈탈 털어봐야 되죠. 반대하는 사람들 왜 반대하는지 이거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번에 제대로 금융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번 시야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